지켜보고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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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자기기 오류가 발생된 지역에서 사람들이 실종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시국이가 사라지고 열흘 어디서도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 혹시 남친아 그런 일일 수도 있을까요? 이거 뭐예요? 이거 어디서 났어요? 이 XX가 남친이 사라졌으면 경찰서부터 가봤어야 될 거 아니야 이딴 걸 궁금해하고 있어 개뜬금 없이 외계인! 내 알바 아니고 뭐가 됐든 난 이신국 이 XX 무조건 찾아야 되니까 저놈들이 남친 거 아니냐고 정말로 외계인 같은 게 존재한다 치는 그걸 보는 나는 뭐가 되는 거지? 뭐야 외계인 때문에 XX 대단지 뭡니까 그거? 뭘 찍고 있었던 거냐고요 XX 유튜브 하고 있지 경찰입니다 미쳤냐? 뭐 그렇게 믿는 게 하나도 없냐? 난 자신 있다고 봐야겠어 내 눈으로 직접 X 모르는 거 아니야 아니야 출이소 න 다 겁 사라진 왕 사라진 사라진 quote 왕 왕 왕 왕 왕 왕 왕 왕 감사합니다.